날씨가 추워지면 손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절여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절인 증상은 가볍게 생각하거나 방치하기 쉬워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닥터S에서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과 장민욱 교수와 함께 절인 증상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날씨가 추워지면 손이 절인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손 절인 증상이 계절과 연관이 있나요? 실제 요즘과 같은 추워지는 계절에 외래 환자분들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신체별 절인 증상은 감각신호를 전달하는 신경계에서 이상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감각신경이 출발하는 지점에 감각수용체가 위치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추워지는 계절에 절인과 같은 이상감각증 환자의 증상이 심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보통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요. 주로 절인감보다는 통증 위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힘이 좀 빠지는 특징도 있습니다. 보통 절이다 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절인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손목 통증을 비롯해서 절인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바닥에는 3개의 감각신경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 3개의 신경 중에서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30대에서 50대 여성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잼 뚜껑을 딸 때라든지 또는 행주나 걸레를 쥐어짜른 동작 이렇게 손목을 비트는 동작이죠. 이런 트위스트 동작에 힘을 가하는 반복적인 움직임을 했을 때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부들처럼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런 질환에 취약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알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요. 새끼손가락의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로 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이요? 네, 정중신경은 새끼손가락 쪽으로는 신경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질병이 많이 진행된 단계에서는 손 전체가 저린다거나 또 팔뚝까지 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의 엄지쪽 방향 절반까지만 감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에는 저린 증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좋은 자가진단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외래에서 사용하는 팔렌테스트라는 방법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먼저 손등을 이런 식으로 맞대주고 아래쪽으로 꺾어줍니다. 이 자세를 1분 동안 유지하는데 이때 손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발생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좀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끝까지 올려야 하나요? 네, 끝까지 꺾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여기가 아프죠? 일단 손끝이 저리지 않은 거 보니까 저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닌 것 같은데요. 통장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저린 증상이 손목 터널 증후군 말고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손에 있는 정중신경에 의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알아봤는데요. 혹시 새끼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 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관 증후군은 팔을 굽힐 때 손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압박을 받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 역시 손이나 팔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팔꿈치에서부터 팔꿈치 안쪽을 지나서 약지와 새끼손가락까지 절인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팔에 분포되어 있는 이런 신경들은 모두 쇄골 근처에서 신경 얼기를 형성하고 또 경추를 통해서 척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추에 문제가 되는 경추추간판장애, 일면 디스크 질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손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경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관성이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말초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환이 있는데 뇌졸증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그렇죠. 감각이상증이 있으면 혹시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시죠.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말초신경과 관련된 말씀만 드린 거죠. 사실은 이런 감각신경의 종착지가 바로 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경신호가 전달되더라도 뇌에서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역시 절임감 등의 이상감각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뇌에서는 신체의 한쪽 방향의 감각신호가 다 같이 뭉쳐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측 반신 또는 좌측 반신과 같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맥경화에 의해서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상감각증이 일시적으로만 발생하는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서둘러서 뇌졸증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증이 원인일 수도 있다니 손절임 증상을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손이나 발 말고도 다른 부분이 함께 절일 경우에는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측성으로 국한되지 않고 양쪽 손과 발이 전부 다 절인 경우에는 전신성 질환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당뇨의 합병증의 일종인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초기에는 한쪽 손이나 한쪽 발에만 찾아오지만 병의 후반기에는 양쪽 손과 발에 다 같이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성신장 질환이나 갑상성 질환 또 과도한 음주에 의해서도 신경이 망가지는 경우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외에도 중금속에 노출돼서 발생하는 신경병이나 약물 독성에 의한 신경병 그리고 유전성 신경병증까지 매우 다양한 질병이 다발성 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간별 진단해야 하는 질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전신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질환들 중에서 급하게 바로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질환들이 해당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우선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감각 이상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왼쪽 반신이나 오른쪽 반신으로 증상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뇌졸증과 같은 뇌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감각 이상증이라도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대상포증과 같은 감염에 의한 경우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손바닥 절인감인 경우에는요. 서서히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급히 병원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엄지손가락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설거지 도중에 그릇을 놓치거나 컵 등을 들어 올릴 때 나도 모르게 놓치는 현상이 발생하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 몸의 한쪽 방향으로만 증상이 나타난가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설거지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갑자기 손에 있는 물건을 놓친다면 빠르게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제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예방이 최선이잖아요. 네, 그럼요.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절인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손목터널 증후군을 예방하는 간단한 운동법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팔을 쭉 뻗고 손바닥이 밖으로 보이게 한 다음에 한쪽의 팔로 손가락을 안쪽으로 당겨주시는 겁니다. 제가 많이 하는 동작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위쪽에 손목 쪽에 신경과 인대 등을 늘려주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정중신경을 비롯해서 팔에 위치한 신경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동작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동작은 손바닥을 마주보고 기도하는 자세로 아래쪽으로 약간 꺾어주셔서 역시 손목 쪽에 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동작 역시 신경을 이완시키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거꾸로 뒤집어서 약간 위쪽으로 올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 방법인데요. 목디스크에 의해서도 아까 손절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목디스크 예방을 위한 턱 밀어넣기 운동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말 그대로 턱을 뒤쪽으로 쭉 밀어넣으면 되는데요. 똑바로 선 상태에서 턱을 뒤쪽으로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두 턱을 만들듯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체적인 두상이 뒤쪽으로 똑같이 이동하는 개념으로 밀어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자주 나실 때마다 많이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려주신 운동법만 하루에 5분씩 투자해서 하면 좀 건강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섬신병원의 신경과 장민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